성매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땡땡땡입니다. 어떤 판결일까요? 궁금하시죠?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평일 업무 시간에 성매매한 혐의로 현직 판사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 판사, 과거 성매매 알선 재판에 관여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판결을 해놓고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판사가 근무했던 재판부에서 담당한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보니까 항소 기각이나 실형선고 등 대부분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9월 채팅 앱을 통해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앱에 광고글을 올려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A 씨도 채팅 앱을 이용해서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판사 A 씨가 속한 재판부는 또 비슷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던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성매매 업주에게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질책했던, 재판부에 속했던 판사가 지금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매매 적발 후에 법원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판사라서 그런 건지 법원이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늑작을 부린 정황이 지금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의혹이 밝혀지면 일단 업무 배제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 A 씨는 성매매 적발 후에도 지난 20일까지 한 달 가까이 법원 재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측은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급박하게 기일 변경을 하기 어려워서 수사 개시 통보 이후에 잡혀있던 일부 재판은 그대로 진행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에게 국민들은 재판을 받아왔던 거잖아요. 물론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국민들은 이 판사에게 재판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게 지금 법조계의 그런 전망이더라고요.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똥 묻은 개가 습쓸합니다.